아래에 메이크업 파우치 오늘 내가 메이크업 해주려고 파우치 갖고 왔어 일단 내가 쓰는 거랑 이 두 개가 있는데 넌 얼굴이 환한 편이니까 이걸로 메이크업을 할게 되게 환해서 좋아 일단 피부가 좋은 편이니까 컨실러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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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눈썹은 언제 다듬거야? 잘 다듬었네 일단 페이스로 손질 잘 들어 가을 느낌이니까 브라운이랑 섞어서 해볼게 오렌지하고 다음에 먹어줄까? 이렇게 먹어줄게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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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먹어볼까? 먹어줄까?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인조 속눈썹 육관에는 픽서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 이거를 하고나서 마스카라를 하면 확실히 되게 잘 올라가 풍부해진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더라고 자 나는 속눈썹이 길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눈 감아봐 잠깐만 뭘 먹으면 속눈썹이 그렇게 길게 반쪽 이거만 하면 하고 가고 싶은데 이게 화이트여가지고 이거만 바르면 손썹이 흰색이 돼 무슨 눈 맞은 것처럼 마스카라로 마무리 해줘야 돼 까진 잘 떨어줘야 돼 short short 숙숙숙 숙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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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도 숙숙숙 숙숙숙 아 잘 올라간다 속눈썹 연장한거 아니지? 부럽다 하이라이트 끝에만 그릴거야 하이라이트 끝에만 그릴거야 자연스럽게 너 10월 31일날 눈 감고 시간 있어 왜냐니 할로윈이잖아 놀러가야지 반대쪽 죄송하겠다 눈 감아 눈 감아 가는거다 이태원 가자 이태원 눈 감아 둘이 가서 좋고 너도 친구 한명 데려와 나도 한명 데려올게 네명이서 가서 좋고 문장해가지고 가서 사진 막 찍고 재밌을거같아 맛있는것도 먹고 어때? 가봤냐고 안가봤어 한번도 안가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보자고 하는거지 좀 있으면은 할로윈이니까 금요일이면 좋은데 그게 목요일이더라고 그게 좀 아쉬워 하이라이트 할거지 조금만 음 작년에 할로윈 사람들 놀다는거 인싸에서 보고 그랬는데 진짜 재밌게 돌더라구 문장도 진짜 리얼해 다들 문장과 다니나봐 진짜 잘하더라구 진짜 잘하더라구 이마도 턱 모두 살짝 해줄게 이렇게 은은해가지고 얼굴이 조명받으면 은은하게 엄청 예뻐이게 짱이야 이게 너도 있지? 다 썼어? 근데 너는 할로윈 가봤어? 근데 너는 할로윈 가봤어? 그래 그래 가봤으면 너가 먼저 너한테 같이 가져가기겠겠다 그리고 좋게 뱅 뱅 뱅 뱅 뱅 솔직히 턱 칠 것도 없다 이마 조금만 말 것도 없네 이거 다 있었는데 이렇게 껴가면 좋더라고 블러쉬 이렇게 은근히 쓸만하더라 들어갑니다 각이란거다 파도 내면 진짜 죽어 참숫하지 말고 알았지 다음 볼터치는 요거 살짝 마자 이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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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숨 고도치 브러쉬 귀여워 그 와중에 됐다 자, 그리고 다했나? 이중도면 약속같아도 되겠다 향수 뿌릴래? 두 개 있는데 지금? 지미추하고 랑방 뭐할래? 둘 다 다섯 단 달달한 향이야 난 지미쥐가 더 좋아 지미쥐가 아, 좋아 손 좀 이쪽도 여기 약속 잘 갔다오고 31일 약속했어 했지? 뭐 입을지? 편장 아니, 뭐라그래 너는 많이 거래 나는 피카츄 생각해보자 그래 잘 쏟아 그래 이렇게 갔다와